거세게 휘몰아치던 어느 겨울날 이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힘겹게 산을 오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어떤 양반님의 행차인지 가마꾼들의 입에서는 호연 입김이 나오고 모두 죽을상을 하며 올라가고 있다. 가마 안에는 윤대감이 삼대독자 유리를 포대기에 감싸고 역시 추운지 몸을 떨고 있다. 한참을 돌아 겨우 산 정상에 오르니 조그마한 절간이 보이고 밥을 하는지 굴뚝에는 하얀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마침내 절간 입구에 도착하니 아직 쓸지 못한 눈이 무릎까지 올라온다. 가마가 도착하자 많은 비군이들과 주지스님이 나오더니 반갑게 합장을 한다. 불심이 깊은 윤대감 부인이 많은 돈을 이 절에 기부하여 새로 고친지 반년밖에 안 돼서인지 절 외장이 내리는 눈과 어울려 채색이 아름다워 보인다. 아이고 윤대감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필 오늘 이리 눈이 많이 내리니? 그러게 말입니다, 스님. 눈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모르고 섣불리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춘이. 어서 법당으로 오르시지요. 여보게들, 올라오느라 너무 고생 많았네. 어서 따뜻한 곳에서 몸들 녹이게. 인품이 훌륭한 윤대감은 가마꾼도 세세히 잘 챙겨준다. 잠시 후, 비군이들이 정갈한 저녁을 들고 온다. 윤대감님, 어서 조초라나마 시장끼나 다스리시지요. 스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절밥입니다. 그러며 호탕하게 윤대감이 웃는다. 식사가 끝난 후, 주지스님이 정색을 한 얼굴로 윤대감에게 말했다. 윤대감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예, 스님. 잠시 후 주지스님은 애 떼어 보이는 비군이를 주지스님이 거쳐하는 방으로 불러들인다. 비군이는 허리를 숙이며 공손하게 들어오더니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한참 바라보던 스님이 자네 성명이 진명이라 했는가? 예, 그러하옵니다, 스님. 부처님을 섬기는 건 꼭 여기 절만이 아닐세. 자네는 성품이 정의약에 독하지 못하네. 내 말뜻 이해하겠는가? 갑자기 비군이 진명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린다. 예, 스님. 잘하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제가 불자로 돌아가게. 여기서 제가 불자란 출가를 하지 않고 세석에서 사는 불자를 말한다. 진명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린다. 어느덧 밤이 되자 절은 밤새 소리뿐 고요한 적막이 흐르고 그때 조심조심 윤대감이 머무는 요사체에 진명이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리고는 윤대감을 보고 합장을 한다. 그래, 오랜만이구만.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때 포배기에 쌓여있던 아기가 울기 시작한다. 그러자 진명이가 본능적으로 아기를 앉더니 돌아앉아 젖을 물린다. 아기는 곧 울음을 멈추고 허기가 졌는지 골닥골땅 젖을 넘긴다. 아기를 보던 진명은 또 눈물이 흐르는지 얼른 고개를 돌리자. 여보게, 그만 울게. 이 아이가 말은 못하지만 얼마나 자네를 그리워했겠는가. 그날 밤 둘은 아기를 가운데 두고 오랜만에 같이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다행히 눈은 멈추었지만 다리가 빠질 정도로 많은 눈이 쌓여있었다. 그동안 여섯 달 정도 정의든 비군이들과 스님들이 진명이와 윤대감을 환송하기 위해 모두 나와있었다. 스님, 그럼 신세 많이 지고 갑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바람이 불면 한번 들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스님. 아기를 아는 진명이가 가마에 타고 윤대감은 걸어서 가마꾼들과 힘겹게 다시 산을 내려왔다. 겨우 닷새 만에 집에 도착하니 종들만 나와있고 아내가 보이지 않자 집사에게 물었다. 여보게, 아내가 안 보이는데 어디 간 겐가? 집사가 혼란한 표정을 짓더니 나으리, 글쎄 어제 안빵마님의 기침소리가 안 들려 이상하다 했는데 지금까지 보이시지 않으니 저희들도 이상하다 싶어서 애만 끓이고 있습니다요. 윤대감은 급히 안 채로 가보지만 달랑, 소찰 한 장만 놓여있었다. 대감, 많이 놀라셨지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았는데 이 집안을 이을 3대 독자 유리에게는 친모가 누구보다 더 필요합니다. 나야 이제 나이도 들고 몸도 예전만 못하니 윤대감은 거기까지 일권은 털썩 주저앉아버렸다. 윤대감 뒤에 아기를 안고 서있던 진명이는 영문을 모르고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나리, 무슨 일 있으십니까? 넋을 잃은 윤대감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이 사람이 집을 나갔다는구만. 이런 독한 사람. 진명이도 깜짝 놀라 아기를 옆에 눕혀놓고 소찰을 읽기 시작한다. 그러니 나를 찾지 말아요. 부디 착한 진명이와 유리를 잘 키우세요. 진명이가 본디 성품이 온화하고 바른 아이이니 잘 키울 겁니다. 진명이는 그 글을 읽고 주저앉아 퐁퐁 울기 시작한다. 집안 대대로 나라의 고위관료직을 맡아 윤대감에 이르기까지 몇에 있는 가문의 혈통을 이어왔는데 안에 오씨가 들어와 그 배가 멈춘 것이었다. 백방으로 아기를 잉태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모두 헛수고였고 늘 노심초사하던 오씨가 되려 서둘러 시바지 여인을 구했던 것이다. 진명이는 그때 박년식 구세로 집안이 가난하여 몸져 누워있는 아버지의 병수발을 드느라 감히 혼례를 올릴 엄두도 못 내었다. 그러다 약값조차 구할 수 없던 그 애미가 할 수 없이 진명이를 윤대감 집에 시바지로 보냈던 것이다. 어린 진명이는 아버지를 구할 수 있다면 자기쯤이야 어찌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 초녀의 인물도 뛰어나니 동네 많은 청각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지만 결국 윤대감 집으로 가니 모두들 땅을 지며 울었다 한다. 자기보다 부인이 저토록 애달아 하니 할 수 없이 진명이와 합한을 하여 두 달 만에 헛구역지를 시작해 덕두꼬비 같은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다. 윤대감은 아들을 출산하니 어깨춤을 둥실둥실 추었다. 하지만 아내 앞에서는 그 기쁨을 숨기고 담담한 척하려니 쉽지가 않았다. 그런데 뜻밖의 아내 오씨가 더 기뻐하는 것이다. 원체 인품이 후독한 오씨였는지라 아기를 낳자 진명이의 손을 잡으며 고맙네 자네가 이 집안을 살렸네 정말 고마우이 하며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린다. 보통 시바지를 두면 출산과 동시에 약속한 돈을 주고 맷적기 마련인데 오씨는 그리하지 않았다. 별채방을 수리하여 진명이가 편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매일 젖이 잘 나오도록 콩국을 끓여 바쳤다. 아기는 건강하게 엄마 젖을 먹으며 하루하루 다르게 자라고 옹아리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명이는 늘 얼굴이 어두웠다. 부인 오씨는 같이 있자고 하나 언젠가는 떠나야 할 자신의 운명이 불안했다. 아기에게 이토록 정을 드리고 떠나는 건 죽기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던 진명이는 굳은 다짐을 하고 밤에 그 집을 나와 절로 갔다. 그리하여 그 절의 비군이가 되었던 것이다. 윤대감집 앞에 한 비군이 여승이 닭발을 나와 대청에 오씨가 오씨가 아기를 안고 얼르고 있는 것을 보고는 눈물을 짓는다. 그때 마침 오씨가 대문을 보니 눈에 익은 얼굴이 보여 급히 집사를 보내 그 여승의 뒤를 쫓게 했다. 진명이가 한참이나 떨어진 암자에 비군이로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방장 부인 오씨는 주지스님을 만나 복대를 하였다. 지금까지 사연을 얘기하고는 주지스님은 그 얘기를 듣고 가끔 저를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윤대감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영감 당신이 한 번 우리 유리를 데리고 가서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진명이는 지금도 아기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 욕심만 챙기자고 모자의 연을 끊어서야 되겠습니까? 윤대감은 아내 오씨의 말에 크게 감동하였다. 여보 당신이 참으로 존경스럽소. 별 말씀을 다하십니다. 그리하여 오씨의 권유로 윤대감은 유리를 데리고 저를 찾았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 진명이가 들어오고 또다시 부인이 사라졌으니 윤대감이 털썩 주저앉은 것이다. 나으리 마님을 꼭 찾아주십시오. 부탁드리옵니다. 진명이는 진심으로 윤대감에게 애고를 하였다. 오냐 알겠다. 한 사람이 들어오니 한 사람이 나가다니. 그러며 다시 큰 한숨을 내쉰다. 그 뒤로 윤대감은 백방으로 아내의 거처를 찾기 시작했다. 친정집에도 말하지 않은 걸 보면 아마도 절에 들어갔을 거라 생각하고 많은 사람을 풀어 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는데 결국 전라도 작은 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가 보니 과연 그 절에 머물고 있었다. 비군이가 되진 않고 그저 절에서 조용히 지내다 세상을 떠날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진명이와 윤대감이 사정을 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온 오시는 진명이에게 자신을 형님이라고 부르라 했지만 한사코 마님이라고 부르며 친어머니처럼 모셨다 한다. 두 사람은 마치 친모녀처럼 우애하며 지냈고 아들 유리는 성장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임금께 인정받아 큰 관리가 되었으며 두 어머니께 공평히 혀를 다하니 매일 집안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한다. 그리고 가끔 윤대감은 두 사람에게 내 무슨 팔자가 좋아 두 여승을 두고 산에 그려 라고 너물하며 모두 크게 웃었다 한다. 조선시대 한 동네에 만석근 박첨지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가 워낙 인품이 훌륭하여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 많이 베풀었다. 동량하며 지나가는 어린애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손에 몇 입이라도 쥐어주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친구의 장례식을 다녀오는데 나루토 거기에서 보족을 만났다. 지금 있는 거 다 내놓아라. 착한 박첨지는 보쯤을 풀어 있는 돈을 다 주었다. 이거 다 드릴 테니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도족의 복면이 벗겨져 버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 도족은 복매해서 짚신을 파는 오소방이 아닌가. 아니 오소방? 깜짝 놀란 도둑은 얼굴이 드러나자 박첨지를 순식간에 칼로 찔러 숨지게 했다. 그리고는 시체에 돌을 묶고 강물로 던져버렸다. 박첨지가 죽은 후 정신을 차려보니 염라대왕이 눈앞에 있었다. 장부를 뒤적이던 염라대왕이 말했다. 그래 너는 그토록 착한 일을 많이 했지만 너의 기구한 운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와 있도다. 하지만 내 너의 속세에서의 품행을 보니 너무나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많이 했기에 다시 환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 아이고 염라대왕님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 돌아갈 수 있는지요? 그것은 너가 죽었던 강에서 너를 대신할 사람을 하나 데려오면 너는 다시 환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로 바로 박첨진은 물귀신이 되어 그 강가에 머물면서 자기를 대신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어부 한 명이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타고 강가에 들어왔다. 그리고는 이내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더니 고개를 숙이고 그물을 당기려는 순간 어부를 물속으로 끌어당겼다. 얼마 뒤에 어무는 숨을 팔딱거리는가 싶더니 몸이 굳어져 버리자 물귀신 박첨진은 좋아라 하며 어부의 혼을 떼어 염라대왕 앞으로 갔다. 염라대왕님 여기 방금 죽은 혼을 한 명 잡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환생할 수 있겠지요.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 어부는 잠수에 매우 익숙하여 너를 속이고 물속에서 죽은 척한 것이다. 실망한 물귀신 박첨진은 다시 강가로 내려갔다. 거기에는 어부가 물귀신 박첨진을 비웃기라도 하듯 태연하게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 미안하오. 내가 나 하나 다시 살자고 당신을 데려가려 했소. 내 다시는 당신만은 손떼지 않겠소. 그러니 한번 용서해 주시구랴. 그러자 어부가 말했다. 난 당신 때문에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아직도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그 잘못을 용서받고 싶거들랑 물고기나 내 그물에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몰아주시오. 그러지요. 내 그건 못하겠소. 그러며 강 안에 고기를 모아두니 그물이 차고 넘쳤다. 박첨진은 늘 외로웠다. 자기를 대신할 사람을 찾으려니 마땅한 상대도 나타나지 않고 깊은 한숨만 지었다. 그런데 그걸 알게 된 어부가 박첨진을 집으로 초대하였다. 얼마나 심심하시겠소. 당신 때문에 고기도 많이 잡으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술이라도 한잔합시다. 물기신 박첨진은 신이 나서 어부의 집으로 갔다. 함께 밥과 술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첨지가 어무에게 오더니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어떤 할머니가 강에 올 텐데 그녀를 잡아 대신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어부가 타이르기 시작했다. 여보시오 그 할머니가 무슨 죄요 나이든 죄밖에 없지 않소 당신 어머니를 생각해보시오 그러니 그 할머니는 살려주는 게 어떻겠소 그러자 박첨지도 실망스럽기는 하나 어머니를 생각하니 그 짓도 못할 짓이다. 알겠소 그 할머니는 그냥 포기하겠소 잘 생각했소 온 김에 같이 밥이나 먹읍시다. 박첨지는 다른 상대를 기다리기로 하고 어부와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물기신 박첨지는 한 달 다시 밝은 표정으로 어부에게 갔다. 오늘은 동네 아이들이 강가에 놀러온다고 합디다. 그중에 한 아이를 데려가려 하오. 그러자 어부가 박첨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 어린 것이 무슨 잘못이 있어. 앞으로도 창창하게 살 수 있는 아이를 데려가면 그 부모 마음은 어찌 되겠어. 그러니 아이만은 살 수 있게 해 주시오. 박첨지는 그 말을 들으니 또 일리가 있었다. 그래 내 아들이 만약 강물에 빠져 어린 나이에 요절을 하면 내 가슴은 어떻겠는가. 할 수 없이 또 아이들을 살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미 어부와는 정을 쌓아 형님 동생이 되었다. 형님 말씀이 옳은 것 갔소이다. 또 다시 어부에게 설득당한 물귀신은 포기하기를 잘했다며 같이 즐거워 했다.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났다. 이번에는 확신에 찬 듯 기쁜 목소리로 박첨지가 어부에게 달려왔다. 형님 이번에는 아무 문제없이 나를 대신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내일 산너머 오장골에 사는 한 부인이 남편과 대판 싸우고 스스로 물에 뛰어들 거랍니다. 이번에 야말로 양심의 가책없이 그녀를 데려가 내가 다시 환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며 기뻐하니 더 이상 그를 설득하는 건 물이라 생각한 어부는 심란한 얼굴로 박첨지를 바라보았다. 다음 날 강물 속에서 부인이 끼어들기만을 기다리던 박첨지 아무리 기다려도 부인이 오지 않는다. 그렇다. 어부가 강익구에서 몰래 기다리다 물에 빠져 죽으려던 부인을 설득하여 다시 집으로 보낸 것이다. 실망한 박첨지가 어부 집으로 씩씩거리며 찾아왔다. 아니 형님 이럴 수가 그런데 중간에서 형님이 또 회방을 놓아 기회를 놓쳤으니 이제 그런 사람을 언제까지 또 기다려야 한단 말이오. 그러자 어부가 매우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보게 동생 진심으로 미안하네. 그렇다고 부부싸움 한 번 했다고 부인이 목숨을 끊는다면 남편은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가겠나 조금만 더 기회를 기다려보세요. 그러자 박첨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소이다 형님 형님 말을 듣고 보니 그 또한 일리가 있소이다. 그러며 물귀신 박첨지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다 잘됐소이다. 나 그냥 이대로 물속에서 물귀신으로 살겠소. 가끔 이렇게 형님과 술도 한잔하고 맛있는 밥도 얻어먹으니 이 또한 즐겁지 않겠소. 물귀신이면 어떻소. 형님이 계시니 외롭지도 않고요. 다시는 사람을 데려가지 않겠소. 그리하여 둘은 손을 잡고 가슴 뜨거운 점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동생 고맙고 미안하네. 그 뒤로 박첨지는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게 도와주었고 어부 또한 그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첨지가 기쁜 표정으로 어부를 찾아왔다. 형님 이제 물속에서 사는 물귀신을 벗어나게 되었소.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동생 아 글쎄 염라대왕님이 그동안 사람을 해치지 않고 제 몫을 다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모든 성왕당 신의 우두머리로 저를 임명하셨습니다. 아이고 잘됐구만 동생 이 모두 형님 덕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부가 다음 날 성왕당으로 가보니 진짜 근사한 옷을 입고 박첨지가 어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둘은 늦은 시간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즐거워했다. 둘은 늦은 집으로 돌아오던 어부는 춤을 추며 매우 기뻐했다. 아침부터 오대감 집에서 안방마님의 큰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 달 후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에 오대감의 장난과 같은 마을 김생원의 둘째 딸이 홀례식을 올리기로 날짜까지 다 잡아놓았는데 일방적으로 김생원 쪽에서 매팔을 통해 파원 통지문을 보내온 것이다. 가뜩이나 자전심강한 오대감 안방마념은 길길이 뛰고 난리가 났다. 한쪽에는 매파 안성댁이 쪼그리고 앉아 어째할지 몰라 전전 금금이다. 한창 핏대를 올리던 마님이 제분에 못 이겨 실신을 하였다. 깜짝 놀란 매파은 매파은 집사를 불러 청시만을 가져오게 하여 먹이고 온몸을 주무르니 겨우 숨은 돌아왔다. 정신이 돌아온 안방마념이 매파 안성댁을 향해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한다. 여보게 이게 무슨 꼴인가 자네가 다리를 놓았으니 자네가 대답해보게 처음엔 우리도 별로 탐탁치 않았으나 자네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서 혼사를 정한 것인데 파혼이라니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란 말인가 그리고 감히 우리 집안을 능멸해도 유분수지 내 이것들을 당장 본때를 보여주어야겠네 아이고 이런 우세가 어디 있나 자네 당장 가서 내 말 똑바로 전하게 파혼은 하되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를 거라고 알겠나 안성댁은 울상이 되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님 고정하십시오 이 사람아 이게 고정할 일인가 마님 아마도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게입니다 절대로 그런 막돼 먹은 집안은 아니옵니다 이 사람아 자네 불난 집 부채질하나 어디서 그 집을 두둔해 자네도 혼 좀 놔볼텐가 아닙니다요 마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안성댁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아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감히 그것들이 애초부터 그런 비루한 집안에서 우리 가문과 홀레가 가당키나 안가 자네가 워낙 반듯한 처녀라 하니 우리도 그런 사람 댐댐이만 보고 홀레를 치르려 했거늘 안성댁이 안성댁이 차가운 물을 한잔 권한다 한참 한참 동안을 말없이 한숨만 쉬던 마님이 조금 진정이 되었는지 안성댁에게 한마디 한다 그래 도리어 잘됐네 이렇게 막대먹은 집안인지 모르고 홀레를 치루었다면 더 큰일 날 뻔했구만 그러나 저러나 이 망신을 어찌할꼬 그 집에서 먼저 파혼을 행사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런 개망신이 없을 테니 이 일을 어찌할꼬 옆에서 죄인처럼 꿇어 앉아있던 안성댁이 조심스럽게 아뢰었다 저 마님 아까 통지문 말미에 이번 혼사파혼은 마님 쪽에서 먼저 하신 걸로 하셔도 된다하니 그리하시면 어떻겠습니까요 그래? 흥분해서 귀까지 못 봤던 마님은 다시 찬찬히 글을 읽어보았다 과연 그렇게 적혀있다 너무나 큰 결례를 저질러 백배 사죄들이 옵니다 이번 홀레는 대감께서 먼저 파혼을 하신 걸로 하시어 조금이라도 가문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그래도 조금은 양심이 있긴 한가보고만 못된 것들 그나마 그나마 오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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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물고 있었다. 그 뒤로 1년 후 오대감의 장남은 한양에 있는 대가집 교수와 혼담이 오고 가더니 꼽히는 봄에 성배하게 혼례를 치루었다. 오대감 집은 그래도 김생원에게 앙금은 남아있었다. 감이 먼저 파원을 통보했다는 것이 괘심하고 또 괘심하였던 것이다.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오대감 집에는 동네 유지들이 모여 시끌벅적했다. 부엌에서는 동네 아녀자들이 전을 부치고 마당에는 종들이 바쁘게 음식을 사랑채로 날라댔다. 한 달에 한 번 유지끼리 돌아가며 마을에 크고 작은 일들을 상의하고 친목을 도무하기 위한 자리이다. 그 중 가장 나이 많은 원로 대감이 말했다. 여보게들 혹시 알고 있는가? 나도 우리 마누라한테 들은 소문인데 김생원 집 딸이 시집도 안 가고 끈친 X나요. 딸을 낳았다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고을의 큰 숯이 아닌가? 오대감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4년 전에 자신의 가문과 사돈이 될 뻔한 집안 아닌가? 아니 그게 사실입니까? 글쎄 그렇다는구만 우리 마누라가 허튼 소리 할 사람은 아니니 그러자 모두 웅성웅성대기 시작했다. 그럼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동원에 아래여 이 거울에서 당장 그것들을 멍성마리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그럼 내일 일찍 알아보고 우리가 모여서 동원으로 가 사돈을 만나보세요. 오대감은 괜히 엮이기 싫었으나 그 뜻에 따르기로 하였다. 다음날 알아보니 역시 소문대로였다. 시집도 안 간 처녀의 집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오대감과 유지들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동원으로 향했다. 사돈은 갑작스런 유지들의 방문에 깜짝 놀라 급히 내려가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으며 인사를 했다. 어이구 우리 귀하신 대감들께서 어찌 이리 치니 동원에 방문하셨습니까? 어서 오르시지요. 대청에 모두 오르자 사또가 다과를 준비하라 이른다. 사또 우리가 오늘 찾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김생원이라는 자의 여식이 자기 형부와 눈이 맞아 간힛끼어 자식을 보았다고 합니다. 삼강오륜을 중요시하는 우리 고울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죄를 물어 엄중의 문책함이 오를 것입니다. 사또는 깜짝 놀랐다. 김생원이라면 김생원이라면 잘 아는 사람이다. 평소 성품이 온화하고 학문이 깊어 가끔 만나 술을 나누는 사이였던 것이다. 아니 김생원의 여식이 진짜 그런 짓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참 말세요 말세 알겠습니다. 곧 형방을 불러 알아보겠습니다. 여보게 형방 지금 당장 오생원 집에 가서 정확한 연휴를 알아보고 그 둘을 당장 끌고 오게. 예 나으리 다녀오겠습니다. 한참 후 어스름 어둠이 내릴 때 포졸들이 김생원의 딸과 형부를 포박하여 데리고 왔다. 둘은 동원 마당에 고개를 숙이고 꿇어 앉았다. 여봐라 왜 너희들이 여기 끌려왔는지 알겠느냐. 잘 모르겠사옵니다. 사또 나으리. 네 들으니 너희 형부와 X퉁을 하여 딸까지 낳았다 하니 그 말이 참말이더냐. 그러자 둘째 딸이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닦으며 얘기했다. 나으리 어찌 인간이 그런 폐륜적인 짓을 하겠사옵니까? 그렇다면 그 소문은 무엇이더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단 말이냐. 내 너의 아버지와 가까운 사이이기는 하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절대 용서할 수가 없구나. 나으리 제 말씀을 들어봐 주십시오. 그래 어서 말해보거라. 사실은 이로 했다. 김생원의 첫째 딸은 과거를 준비하는 가난한 이선비와 홀례를 올려 출가 외인이 되었다. 그런데 임신을 하고 딸을 낳은 후 그만 몹쓸병에 걸려 갓난아기만 남겨두고 세상을 하직하였다. 가난한 이선비는 아기를 어찌 알지 몰라 처제에게 말했더니 아기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보살펴 주겠다고 하여 장인 장모집으로 아예 거처를 옮겼다. 그때는 이미 처제가 오대감집 장남과 홀례를 올리기로 약조가 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아기를 안고 첫동량을 다니기 시작했다. 가난한 형부가 자식을 키우며 과거 공부를 하기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죽은 언니를 대신해서 아기를 돌보기 시작했다. 아직 처녀이다 보니 저지 나올리 만무다. 그래서 이 집 저 집 동량을 다니다 보니 이상하게 소문이 그렇게 나버린 것이고 아이가 조금 컸어 옹아리를 시작할 때 이모를 엄마라고 부르니 모두 형부와의 사이에서 난 딸이라 믿었던 것이다.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조카를 참아 떨칠 수가 없던 둘째 딸은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민을 하다 결국 파원을 선택한 것이다. 사또는 딸의 이야기를 모두 듣더니 그러면 그렇지 김생원의 딸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지 그래 얼마나 내가 마음 고생이 심했 겠느냐 그러자 그동안의 서름이 폭받쳐 올라왔는지 딸과 형부는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래 알겠다 그만 진정하거라 잠시나마 너희들을 의심한 내가 매우 부끄럽도다 내 너의 아버지와 얘기할 테니 돌아가 있으라 그리하여 둘은 돌아가고 다음 날 김생원을 만난 사또가 말했다 여보게 김생원 내 말대로 따라주겠나 아니 사또 나으리 다짜고짜 따를 수 있냐고 말씀하시니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자네를 막역한 아우로 생각하여 이 말을 하는 거니 오해 마시게 한참 뜸을 들이던 사또가 굳은 결심을 한 듯 말했다 자네 딸 말일세 삼강어린이고 나발이고 자네 사위와 혼례를 올려주게 깜짝 놀란 김생원 자네 어제 일은 들어서 이미 알고 있겠네만 내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 생각하네 둘을 혼인시키세 한참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기던 김생원이 말했다 예 형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제 외손녀가 다른 여자의 손에 키워지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하여 둘은 가까운 집안어른과 사또를 모시고 가시보시가 되었다 그리 사위는 열심히 학문에 매진하여 문과에 장원 극제하고 금위환향 하였다 이제는 사또보다 더 높은 관직을 얻었음에도 아내와 함께 동원해 가서 사또 앞에 큰절을 올렸다 이 모든 것이 사또나으리의 하늘과 같은 은혜이옵니다 사또는 황성하여 엉거주춤하게 맞절을 하였다 조선시대 때 대학자를 말한다면 누구나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의를 말한다 그런데 두 성현의 면면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일화가 많았다 예를 들면 퇴계 이황은 투양이란 애척과 깊은 사랑을 나누었으며 율곡 이의는 여자를 멀리하는 듯 하면서도 첩시를 많이 두었다 한다 퇴계는 30대 중반에 아내와 사별한 뒤 몇 해가 흐른 뒤 까지도 혼자 지내고 있었다 때문에 그를 찾아오는 손님들은 하나같이 퇴계에게 세장과 들기를 권유하였다 퇴계 역시 손님을 접대할 때나 제사를 지낼 때나 안주인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절감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직접 아내감을 구하기도 민망하여 속으로 걱정만 하고 있던 자에 어느 날 제자가 인사차 찾아왔다가 불쑥 하는 말이 마님께서 돌아가신지도 몇 해가 지났으니 이제 스승님도 세마님을 들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글쎄나 자네가 참한 규수 하나 있거들라 중매를 서게나 퇴계는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다 그러자 정말이십니까 스승님 진정 제가 중매를 서오리까 제자는 뜻밖의 대답에 조금 놀라며 대물었다 허 그렇다니까 말로만 그러지 말고 어디 참한 규수가 있으면 중매를 서게나 그렇다면 아랫마을에 사는 권진사 어른을 아시는지요 권진사 알다마다 그분 슬아에 나이가 좀 들긴 했어도 시집 안 간 딸이 하나 있다고 하던데 그래 올해 몇 살 이라고 하던가 스물여덟 이라고 하옵니다 나이가 꽤 들었군 그런데 어째서 아직까지 시집을 못 갔다 하던가 흠이 좀 있다고 하던데요 흠이 있다고 퇴계는 조금 긴장하며 물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모자라 주책인 면이 있다고 하더이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허 그래 좀 모자라는 것이 잘났다고 건방떠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 않겠는가 퇴계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당장 중신을 서겠습니다 허 이 사람 급하긴 퇴계가 별 대답 없이 이가에 미소만 짓고 있자 제자는 그 모습을 승낙의 표시로 받아들이고 즉시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그 길로 권진사를 찾아가 의중을 물어보았다 권진사는 그렇지 않아도 딸자식이 관연하도록 시집을 못 간 것이 못내 걱정스럽던 차에 퇴계 같은 고명한 학자가 자신의 딸을 거두어 준다고 하자 부말 없이 흥쾌히 승낙했다 그렇게 해서 퇴계는 제자의 중신으로 권진사의 딸을 부인으로 받아들였다 서툰 솜씨나마 열심히 집안을 꾸려나가던 권씨 부인이 어느 날 남편 퇴계의 두부마기를 손수지어 내놓았다 아니 이것을 부인이 직접 만들었단 말이오 그럽니다 서방님 퇴계는 혼례를 올리기 전부터 아내가 좀 모자란다는 것을 잊히 알고 있었기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새 장가를 들고나서 처음으로 새 옷을 바꿔보니 여간 기쁘지 않았다 수고했어 정말 고맙구려 퇴계는 부인이 반푼이긴 해도 정말 기특한 마음까지 들었다 어서 입어보시지요 권씨 부인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한쪽으로 돌렸다 퇴계는 흐뭇한 미소를 띠며 개켜진 두루마기를 펼쳐 들었는데 그 순간 퇴계는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다 권씨 부인이 지은 두루마기의 소매가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을 뿐 아니라 앞뒤도 짧고 또 엉뚱한 자리에 붙어있는지라 도저히 입을 수가 없었다 퇴계는 퇴계는 어이가 없어 꼴꼴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그리도 좋으십니까 서방님 권씨 부인은 퇴계 속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하며 따라 웃었다 퇴계는 아무 말 않고 그 두루마기를 입으며 또 한 번 꼴꼴 웃음을 터뜨렸다 헌데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제자들은 우리 스승님은 정말 뭐가 달라도 다르시구나 저런 반푼이 마님을 맞아 애지중지 하시니 말이야 그래 맞아 저런 반푼이 마님이 무얼 알겠어 그런데도 저렇게 열심히 아끼고 계시니 퇴계의 제자들은 의아해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퇴계의 제자들과 율곡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자기의 스승이 당대 최고의 도덕 군자라고 우기고 있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이 나질 않자 한 사람이 제안을 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스승님은 당대의 최고의 성연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우리는 이분들의 낮 생활상만 눈여겨보았지 밤의 생활상은 본 적이 없으니 우리가 두 분의 밤 생활상을 본 연후에 어느 분이 훌륭한 분인가를 가리기로 함이 어떤가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네 그렇게 해서 두 분 스승님의 방사현장을 엿보기로 하였다 다음 날 밤 퇴계와 율곡의 제자들은 율곡 스승님 집에 몰래 숨어들어가 율곡의 부부관계를 훔쳐보았다 부인 아랫목이 따뜻하니 어서 옷을 벗으시죠 근엄한 율곡 스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사모님이 겉옷만 벗고 속옷은 입은 채 자리에 누웠다 이어서 율곡 스승이 바지 고이충만 내리더니 어엄하며 한마디 헛기침을 하시며 점잖게 거시기를 꺼내 조용하게 아주 조용하게 로타 뺐다를 거듭하며 방사일을 끝내는 것이었다 이를 숨죽이고 보던 양측 제자들은 방사행위도 역시 도덕군자처럼 하시니 정말 대단하신 스승님 이구나 했다 그 다음 날 제자들은 이번에는 퇴계스승의 활락 현장으로 갔다 압볼사 퇴계스승은 율곡 스승과는 달리 동방 화척에 완전 나체가 되도록 부인의 옷을 모조리 벗기고 자신도 홀라당 벗더니 푸나체가 이리딩굴 저리딩굴 하면서 정기를 시작하는데 효와 혀끼리 왕래를 하고 이어 옥문과 개관을 간지럽히자 좀모자라는 권씨 부인은 몸을 요리조리 비틀고 감창을 지르기 시작하더니 비로소 영두를 옥문에 집어넣었는데 요란 뻑적지곤 했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며 엎치락 귀치락 송난 파도가 따로 없었다 좀모자라는 권씨 부인은 허리가 활처럼 휘어지고 요분질을 치는데 좌삼 우삼삼 숨이 끊어질 듯 감창은 난무하고 희열에 넘쳐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부들부들 떨기까지 하였다 이런 광란의 현장을 훔쳐본 퇴계와 율곡의 제자들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리고 나니 한쪽은 희낭낙이여 한쪽은 똥바가지를 뒤집어쓴 몰골이 되었다 다음날 상심한 퇴계 제자들은 퇴계 스승님 집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스승님 저희들은 오늘 하직 인사차 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저희는 스승님께서 당대 제일의 도덕군자라고 생각하고 스승님을 존경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퇴계 스승이 도대체 그게 무슨 죄송스럽게도 저희들이 어젯밤 스승님 집에 몰래 들어가 침을 발라 문창호지를 뚫고 스승님의 방사 장면을 엿보았습니다 퇴계의 제자들은 그간 율곡의 제자들과 함께 보았던 이야기를 소상히 말씀드리고 스승님의 난잡한 방사 장면에 크게 실망하였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제자들의 얘기를 다 듣고 난 퇴계 선생이 말했다 허허 율곡이 그러하든가 그렇다면 율곡은 후손이 귀하겠구만 스승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들은 구름도 바람도 없는 맑은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과 번개 그리고 바람이 불어와야 비로소 비가 내리거늘 자네들은 조용한 하늘에서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겐가 제자들은 퇴계의 말에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잠자코 귀를 기울였다 내가 부부간의 잠자리에 있어 난잡하다고 할지 모르나 음향이 교합하는데 어찌 조용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율곡이 그리 점잖게 교합을 한다는 것이야말로 음향상생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모든 만물은 음향이 합하여 생성되거늘 혹여 율곡에게 후사가 없을까 걱정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태계는 음향상생의 이치를 들어 남녀의 사랑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대저 운우지정이란 구름과 비가 나누는 정이라는 뜻으로 남녀의 정교를 이루는 말인데 중국 초나라의 회왕이 꿈속에서 어떤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그 부인이 떠나면서 자기는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 양대 아래에 있겠다고 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자고로 예나 지금이나 큰 비가 내리려면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고 천둥번개가 요란해야 하는 법 그것이 천지간의 자연적인 섭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부부관계를 운우지정이라 했느니라 이 말을 들은 퇴계의 제자들은 운우지정의 새로운 참뜻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인간은 아무리 도덕군자라 해도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낙이 있어야 하는 법 자네들 자네들도 알다시피 반푼인 우리 마누라가 그런 낙도 없으면 어찌 살겠는가 낙 중에서 으뜸낙이 운우지락인 것을 부부관계에서 운우지락을 느끼는 것은 자연이 주는 크나큰 복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천지간의 교합의 선물이니 많이 느낄수록 좋은 것이므로 자네들도 많이 느끼며 살게나 그러면서 여자는 자고로 밤이 즐거워야 탈이 없는 법 인간은 아무리 반푼인 사람이라도 군뱅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듯 저마다 한 가지씩은 장점이 있는 법이거늘 아마도 우리 마누라는 반푼이긴 해도 세계에는 남다른 재주가 있나 보네 그래서 퇴계의 제자들은 또 한 가지 운우지정에 이어 운우지라까지 익히게 되었으며 인간은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저마다 재주가 있음을 배웠다고 한다 하여 옛 시조에 복린지란 천생연분 운우지정이라 했지 즉 봉왕과 기린처럼 잘난 남자와 난초처럼 어여쁜 여인이 하늘이 정하여준 염분으로 만났으니 먹구름이 새참비를 만나듯 지난 정분을 나누라는 뜻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그런지 퇴계 선생은 부인을 둘이나 두었고 말년에는 기생부양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으며 율곡 선생은 구선이 귀했다고 한다 há 그런지 아멘